안녕하세요. 오늘은 Atrio-Ventricular Re-Entrance-Tachycadia 방실 회귀빗맥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냥 AVRT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VNRT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AVNRT를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VRT의 회귀고리는 방실결절과 부전도로입니다. 부전도로는 Accessory Pathway 또는 Bypass Track이라고 부릅니다. 부전도로가 있는 경우 동리듬은 방실결절과 부전도로, 양쪽 경로로 심실로 전달됩니다. 두 경로만 비교할 때 방실결절은 전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부전도로는 빠릅니다. 하지만 전기 자극이 방실결절을 일단 지나면 그 후에는 히스 번들과 라이트 번들, 또 랩트 번들, 그 다음에 펄킨지 파이버 등 특화된 전도체계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됩니다. 부전도로는 처음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갈 때는 방실결절보다 빨라서 부전도로 주변의 심실을 먼저 탈부공시키지만,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이후 심실에서는 근육세포에서 근육세포로 전달되므로 전도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심전도는 처음에는 부전도로의 전도가 빨라서 델타가 보이고요, 이 델타는 부전도로 주변의 심실 근육이 먼저 탈부공시키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방실결절을 지난 자극이 특화된 전도체계를 통해서 심실수축을 마무리하므로 심실수축이 끝나는 시간은 정상입니다. 여기서 A는 앞에 설명한 것을 반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AB 노드와 억세저리 패스웨이가 있는데, 억세저리 패스웨이는 부름기가 상대적으로 길고요, 부름기를 Effective Refractory Perio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ong ERP를 갖고, AB 노드는 상대적으로 짧은 부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프리머추어 비트가 B에서와 같이 PAC가 하나 생기면, 억세저리 패스웨이는 부름기가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도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델타가 소실되게 되겠죠. 그럼 전기가 AB 노드로만 오롯이 흘러가게 됩니다. AB 노드로 흘러간 전기가 벤트리크를 흥분시키고 나면, 이때 벤트리크를 흥분시킨 전기는 이번에는 다시 억세저리 패스웨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억세저리 패스웨이는 부름기가 길긴 하지만, AB 노드를 지나가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부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벤트리크를 해서 에이트륨 방향으로 심실에서 심방으로 전기가 올라가고, 다시 심방을 자극시킨 전기는 또 AB 노드를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루프를 형상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 이것을 AVRT의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가 있는 AVRT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예를 들어 P 웨이브가 있고, 평소에 델타가 있었던 이런 심전도가 빗맥이 시작될 때는 B에서와 같이 P가 있고, 델타로 보이는 부전도로 전도가 없어지니까, PR 간격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QRS가 보이고, T가 나오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빗맥이 연달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빗맥이 시작되는 것, 이게 프리엑사이테이션이 있는, WPW가 있는 AVRT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AVRT와 AVNRT를 비교해 보면요, AVNRT는 회기고리가 AV 노드 안에 있고요, 전기 자극이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심방과 심실로 동시에 뻗어나가는 반면에, AVRT는 노드는 아래 방향으로 지나고, 벤트리클을 흥분시킨 다음에,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타고, 에이츄룸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게 서킷이 훨씬 크죠? 그 다음에 벤트리클을 흥분시켜야만, 다시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실제 심전도를 보시면, AVNRT에서의 P웨이브는, QRS웨이브 뒤에 바짝 붙어서, 이게 P처럼 보이지 않고, CU도 S웨이브,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RP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AVRT와 같은 경우에는, 벤트리클을 지나고,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지나고, 다시 에이츄룸, 이런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V와 A 사이가, RP가 되겠죠? R웨이브와 P웨이브, 여기서는 이게 P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간격이 AVNRT보다는 좀 길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RP 간격이 90ms 이하다라고 하면, AVRT일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90ms 이하면 다 AVNRT냐?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VNRT가 그 안에서 서킷을 돌 때, 또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느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RP 간격이 AVRT와 같이 길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RP 간격이 90ms 이하면, AVRT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